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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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이 나올 텐데 저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은 코스피는 2374 이날 어제 고가인데 2374를 일단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안정권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 2374를 돌파한 이후에서는 그때서부터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때서부터 종목들을 강하게 그때서부터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에서 무조건 들어간 것보다는 어차피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2400 안착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강세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저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 바닥에 종목들이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치고 내일은 안 빠지고 오늘도 안 빠진다. 아직은 이건 모르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즉 또다시 오후장이 밀릴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의 선물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장대양봉 미국 시장은 1만 500과 나스닥 1만 500과 1만 10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장대양봉이 확인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232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2374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코스피가 저렇게 나와주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너무 많이 빠졌죠. 여기서는 추격매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안전함을 가지고 마음 놓고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려면 오일선 돌파에서 800 이상으로 들어주는 그래서 810 정도 들어주는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이 중에서 그래도 한 개, 두 개 정도는 시그널이 나와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연말장까지 주식을 사서 뭔가에 여러분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세가 펼쳐질 텐데 아직은 오늘은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흐름들은 그냥 낙폭가대에 따른 반등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면서 풍락장세, 추풍락처럼 막 박살나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그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하반경직을 보여주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나와주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한 번 더 움직여주면서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장세 그래도 재미있는 지금이 참 좋은 타이밍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여서 일단 코스피 2320 지지시 매매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정권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길게 했을 뿐이고 그거 전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만 살펴봐도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연달아 증권주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전에서 풍산이라든지 오히려 철광 섹터랑 그다음에 화학 섹터,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어제 시장이 흔들렸지만 코스닥 종목들 5%, 8% 빠지는 데 많았지만 증권주들 3%도 잘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KTV 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거의 빠진 게 크지도 않고 1, 2%밖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오게 되면 쟤네들이 플러스로도 계속하면 보라쓰게 되면 수익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 바닥에 있던 애들 시장을 조정받을 때는 적게 빠지고 그래서 결국 적게만 빠지면 돼요. 적게 빠지고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종목들이 회복을 하는 경우 물론 100개 중에 2개, 3개 정도는 안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100개 다 다 맞추면 그게 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말씀드렸던 애들은요. 거의 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그게 최근에서는 금융주 쪽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따가 표혁 종목 말씀드릴 때에서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카카오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수에 이어서 우리 시장 흐름까지도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10월 마무리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바로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선이 11%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 표적 종목으로는 한화 투자증권 올라와 있고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1,009%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마찬가지로 증권주 올라와 있네요. NH 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또 증권주입니다. NH 투자증권. 증권주 계속 가지고 나오는 이유들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시장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는 그런 약한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세가 나올 텐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서 시장이 흔들려도 사줬던 애들이 바로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금융주들을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안전한 쪽이 증권주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증권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들이 상당히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그룹주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전일날 있었던 KTV 투자증권에 대한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AS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보면은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게 하락장이나 폭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차별화장입니다. 완벽한 차별화장이에요. 지금장을 가지고 폭락장이다. 뭐 어제도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면은 포털서이트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냐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폭락 나오네. 오늘 마이너스 4% 나올 거다. 코스피 박살이 날 거다. 서킷 브레이크 걸릴 거다. 뭐 그런 댓글들 쭉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되려면 기아차 하한가 가야 돼요. 하한가. 왜 올라가야 돼요? 하한가 가야 되고요. 포스코도 뭐 한 30%, 20% 박살이 나야죠. 근데 안 빠져요. 지금. 철강주 안 빠집니다. 뭐 은행주도 안 빠지지만 다른 업종들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빠집니까? 삼성전자 오히려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샀죠.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빠지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고 얘는 삼성그룹주도 아닌데도 오늘 반등 나오죠? LG 디스플레이. 약세장에서는 이만큼 올라갔다고 괘씸죄로 이게 더 빠져야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 빠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들. 물론 그게 이제 팬데믹이라는 제2차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확산과 그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원래 있었던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슈가 좀 크긴 하죠. 둘 개 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게 지난번처럼 다우가 4%, 5%, 8% 빠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시장 체력이라면 오늘은 풍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를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 지금 증권주 쪽에서도 유진 투자증권이라든지 플러스가 나은 애들이 있어요. 지금 0.55% 플러스가 나고 있고 대신증권도 1%가 플러스 나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얘는 시장이 지금 하락장으로 내려갈 거면 벌써 이쪽으로 빠졌어야죠. 한 14%가 지금 박살이 나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버티죠. 그 얘기는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의 종목들은 보세요. 기아차 이렇게 강하잖아요. 강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아차가 없다라는 얘기. 대부분이 어디를 있느냐. 이미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이미 고점에서 이런 종목이 물려서 지금 체감이 마이너스 54%, 60% 정도가 돼 있는 종목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일 안타깝고 이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차별화가 문제인 겁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기아차도 마이너스 한 50%, 40% 깨져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 60% 같이 깨져 있으면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체감으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40%,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 10% 차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덜 아픈데 이건 지금 기아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기아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고 그리고 올해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적지도 않아요. 몇백 프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점에서 빠져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종목들 대용주의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보고 가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보고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뭔가의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절대 바닥에서 100%, 200% 떠있는 종목들은 건들지 말아라. 왜? 항상 시장은 상승장에서도 조정이라는 게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다. 이건 당연스러운 겁니다. 상승장인데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간에. 이게 약세장이나 하락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분명히 종목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신고가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여기잖아요. 지금 6만 2800원. 저 자리 넘어가면 여기가 신고가인데 신고가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됐지만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고 과거로 따지면 400만 원 가까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떠있는 상황인데 개별 종목들, 몇몇 종목들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가고 있다는 거. 대용주들은 신고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한화투자증권도 한화투자증권도 빠지는 게 없어요. 왜 안 빠지나 봤더니 얘도 지금 바닥이에요. 한화투자증권도 2008년도 이 고점에서 거의 2만 원이죠. 19,000원, 1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8,000원에서 거의 아웃토막 난 완전 바닥이라서 마이너스 90% 빠졌습니다. 12년 동안, 12년 동안 마이너스 90%가 빠진 종목이고요. 빠질 자리가 없어요. 빠질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 종목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22만 주, 41만 주 그 다음에 거의 6만 주 샀는데 어제 정말 이만큼 7,000주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8,000주 팔면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지금 증권주들 플러스 나고 있는 애들이 한국금융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하고 SK증권이 지금 플러스가 났고 유한타증권도 좀 있다가 플러스가 날 것 같아요. 이 느낌이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플러스 나고 유한타증권 얘도 이제 플러스로 이만큼 빠졌으니까 저점이죠. 어제 빠졌던 부분들이 3%, 4% 빠졌는데 그 부분들은 다 회복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타증권도 플러스 날 가능성이 높고 하나투자증권도 다시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1,825원을 공략한 사람들은 한 2.2% 정도 마이너스가 나있을 텐데 이거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서 2,374 이 자리를 30포인트가 더 올라가야 되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우상향으로 1,900원 2,000원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는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있는 딱 보세요. 한 10년치 차트 보고 이렇게 저점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은 빠질 자리가 없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로 갖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 40%, 50% 빠져도 10%도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한 섹터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주는 증권주 섹터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 좀 안전하게 일단 보유를 해보자. 대신에 큰 수익은 좀 바라지는 마세요. 큰 수익은 바라지는 마시고 적당히 올라가는 수준에서 일단 수익 권역에서 안전하게 좀 챙기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표욕 종목인 NA투자증권 같은 내용입니다. 은행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다들 지금 배당 매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NA투자증권도 수급이 좋아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100만 주 샀죠. 100만 주 사고 50만 주 사고 40만 주 사고 13만 주 사고 기관들도 여기 92만 주 사고 투신도 46만 주 샀는데 어제 시장 흔들린다고 기관들은 샀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30만 주 팔았지만 여전히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것은 빠져도 비빌 언더 빠져도 뭔가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위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가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손실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상향으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되니까 매수 가격은 제가 955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싸게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장이 2,374를 돌파를 강하게 하질 못하면 어제 고점이지 여기를 돌파하질 못하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다시 밀리는 박스권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증권주의 애들도 여기서 강하게 위로 치는 흐름들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살살살살 조금씩 밀릴 뿐이지. 그래서 절대 여기서 비싸게 사주지 말고요. 밀리면 좀 이따 밀리면 오늘 어제 종가가 아니 오늘 저가가 9,550원일 거예요. 9,550원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하로 좀 싸게만 사시면 좀 될 것 같아서 9,550원 그대로 여러분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증권주에 대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서도 KTV 중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질 때는 적게 빠지고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 때에서는 그래도 3%의 수익은 간단하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증권주 오늘 NH투자증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저점 면에서 잘 공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종목 NH투자증권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 들어 표적종목들 증권주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수익 챙겨가자고 하셨으니까 매수가 9,550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표적종목 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해 볼 차례인데요.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도록 하시죠. 자,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종목이 물려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KLM 같은 종목을 잘 한번 보세요. 공부상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공부상으로 최근에 흔들렸어도 지지해주고 오히려 최근에 고점을 지금 다시 돌파를 알려주고 있는 왜 얘네들은 안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는지 수급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넷패스예요. 넷패스? 네. 자, 넷패스. 자, 넷패스 질문 주셨고요. 그러면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격 어떻게 되실까요? 6,300원에 20%에 6,300원이요? 네, 저거 먹고 6만 3천원에 6만 3천원이요? 넷패스? 네, 20% 6만 3천원이면 지금 사상 최고 신고가가 3만 8천 3백원이거든요. 넷패스? 네. 넷패스 아니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넷패스 맞아요? 네. 현재 가격 2만 7천 5백 50원인데요? 네. 넷패스 2만 7천 5백 50원인데 현재 가격이 지금요? 네. 넷패스 지금 4만 6천원 얼마입니까? 아니지 지금 ITM 반도체 아, ITM 반도체군요? 아, ITM ITM 반도체 ITM 반도체 다시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 6만 3천원에 20% 6만 3천원에 비중은 20% 알겠습니다. 지금 ITM 반도체 지금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밀려있어요.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6만 3천원에서 지금 밀린 부분이 26% 전 저점 지금 4만 5천원이라고 지금 저점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의미 없이 계속 밀려내려가는 조종이라서 박스건 밀린 흐름까지는 밀려왔네요. 거기도 지금 한번 일단 언더슈팅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 전저점은 전저점 자리는 4만원? 3만 5천원? 그 정도 라인은 있네요. 지금으로부터의 전저점은 근데 이거 이미 많이 빠져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고 그리고 더 밀리겠습니까? 네? 4만 5천원 더 내려오겠습니까? 4만 5천원으로 내려올 수 있냐고요? 그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내려오려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내려와도 의미가 없어요. 내려온다고 해서 손절할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ITM 반도체가 지금 주가의 흐름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려서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온 거지 시장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게 되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사서 그대로 물려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올리면서 5만 5천원에서 6만원까지는 들어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6만 3천원까지 올라오려면 이게 지금 이 저항라인이 5만 5천원과 6만원의 저항라인을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지금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이 위치에서는 그게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2천 5백 간다. 그러면 아이템 반도체 6만 5천원에 모여 7만원 가야죠. 코스닥도 여기에서 반등 나와서 900을 간다. 코스닥이 다시 900을 간다. 아이템 반도체 수익 팔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아직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게 올라갈 걸 아직 기대하는 정도는 아니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아이템 반도체도 일단은 5만 5천원과 6만원으로 반등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5만 5천원에서 6만원 반등 나오게 되면 만약에 빠르게 반등 나오면 일단 팔아주셨다가 다시 얘를 재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종목들 많이 빠진 애들 지금 수두룩하죠. 얘는 그래도 시장만큼 빠져서 한 26% 정도 얘보다 더 빠진 애들이 있어요. 40% 이상 빠진 애들 그런 애들을 차라리 그쪽으로 매매를 들어가서 10% 20% 먹기 게임을 하게 되면 여기서 깨진 거를 다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조금 한 한 5%쯤 한 4만 7천 5백원 정도 최고가로 오늘 최고가 4만 7천 5백원 정도 되던데 한 5% 매도해보려고 하는데요. 매도요? 손실이 26% 정도 나있는데 여기서 매도라고요?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이게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배가 좀 많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매도보다는 아무리 못해도 5만원까지의 반등은 좀 기다리고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오늘 조금 그거 안 빠지고 계속 조금 올라갈까 예 일단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시장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가 확인되는데 미국 시장 장대양봉 그 다음에 코스피에 2374를 돌파하는 양봉 코스닥에 810을 돌파하는 양봉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두 개가 나오면 더 좋고요. 그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근데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그런 부분 확인하면서 반등을 기다리면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유리해요. 지금은 지금 투매할 자리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PI고요. 매수가는 966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아 비중이 40%인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지금 PPI 이제 네?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게 내려갔는데 또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PPI 같은 경우 통신정비 쪽에서 이거는 지금 아직 반등을 치겠다라는 거래량 그런 흐름이 아직 없어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문제없어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일단은 신용이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증거 100%짜리도 아니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600억밖에 되질 않네요. 600억 정도고 재무 상태를 봐서는 일단 상장 폐지는 안 당할 것 같은 회사네요.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몇 번 있었던 최근에 적자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5G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에서 다시 테마가 다시 돌면 반등은 나올 수 있고 11월 달 감사 시즌 잘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반등 줄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8천 원 정도 반등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추가 매수는 안 되지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지금 뭔가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다라는 거 외에는 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물량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아직도 우하향으로 지금 이렇게 우하향으로 고기를 숙이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일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이렇게 7천 원을 뚫는 장대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의 시그널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모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애매해요. 그리고 비중도 지금 작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보유한 상태에서 일단 8천 원까지 반등을 기다렸다가 얘가 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8천 원까지 반등 주고 다시 밀리면 그때에서 이중바닥형의 모양을 그리면 차라리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추가 매수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1월달에 이거를 1월달에 샀어요. 1월달에? 그래도 올해 1월달에 만 원대 이상에서 있다가 지금 단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낮춰놨네요. 네.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춰놨는데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직 5G 죽은 거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수익에서는 그때는 꼭 한번 팔아주세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좀 오래 가져가시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내년은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통신장비가 다시 한 번도 움직일 수 있는 원년이 될 겁니다. 저는 상상폐지만 안 하면 상상폐지 위험은 없어요. 아니 상상폐지 당하려면 증거금 100%짜리도 증거금 100%짜리도 아니고 증거금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 회사에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회사가 위험하면 증거금 100%짜리로 잡아놔요. 그러면 걔네는 신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회사가 좀 그래도 재무상태가 양호하면 신용이 들어가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건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폐지 위험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언제 그냥 내년 계속 그냥 꾸준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다들 빠져가지고 좀 난리인데 그래도 내년에 기대가 있는 게 어디예요? 내년 초까지는 될 수 있을까요? 내년 초? 내년까지는 보셔야죠. 통신장비주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자동차에 5G 넣어야죠. 내년에 기대를 보고 일단은 8천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중간 점검 전화 상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기아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 4만 7천 3백원이요. 4만 7천 원이요? 네, 4만 7천 3백원에 20%입니다. 그래도 기아차를 들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얘 혼자만 올라오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지금 종목들 고점에서 빠진 것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극심한 차별화장인데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네. 일단 돌파된 고점이 여기 보면 5만 1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만 1천 원 정도가 깨지 않으면 버티기.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5만 1천 원이 깨지게 되면 이 갭을 매우로 이렇게 밀릴 거예요, 아마. 아, 네. 그래서 5만 1천 원이 깨지면 그때는 조금 이제 팔아줘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만 5만 1천 원이 깨지 않으면 버티기를 하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아마 계속 올라가는 거에는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얘가 올라가면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주식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힘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5만 1천 원이 깨지면 차익 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 거의 지금 이제 고점 라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적으로는 지금이 고점 라인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서 차별화. 가는 애들은 계속 가니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건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도 100% 넘게 지금 실적이 지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전분기 전분기 대비도 300%가 넘게 지금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서 신차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에 대한 견인이 내년에서 이제 또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 결국은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에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이 빠질 때 다시 잡을 거예요. 아마. 흔들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욕심을 내도 되지만 5만 1천 원 기준으로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는 좀 차익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또 상담이 또 들어가기 전에 중간 시향 점검을 하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강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NH투자증권이었죠. 매수가는 9,55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1.84% 빠지면서 9,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아직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개장 직후보다는 양시장 모두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악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완벽한 반등이 아니고 완벽한 반등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확인 매수. 그래서 지금은 예측적으로 시장의 하반경증이 나오니까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들어주는 흐름들인데 우리가 이제 몇몇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EM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쪽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양봉이 지금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외에서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주는 거 보면 이제 한소름 데코 한소름 데코 보면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이만큼 밀렸다고 지금 8% 20%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매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시장이 강해서 그런 것도 뭐 강한 거는 코스피가 강하니까 근데 느낌적으로는 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는 강한 건 맞지만 코스닥은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진 애들은 지금 30%에서 50%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0%에서 50%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매매하기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장인데 매매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라 그러면 낙폭과대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현대차, 기아차 흐름들이 현대차, 기아차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완성차가 강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다시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우하이텍도 흐름들이 플러스가 다시 나오고 있고 평화전공도 그렇고 이쪽의 흐름들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은 이 정도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 나와서 나스닥이 올라가든 다우가 올라가든 올라가서 내일 우리나라 양봉이 하나 더 발생이 돼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아까 봤었듯이 지금 먼저 반등 주는 애들이 있고 늦게 반등 주는 애들은 또 늦게 또 다시 또 강하게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함선홈테커 얘 혼자 지금 먼저 그 그 온실가스 관련주 탄소배출권 얘에서 얘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이런 애들이 이제 한 번 더 치우고 가고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뒤늦게 이제 그린유딜 관련주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분명히 빠졌던 부분들은 들어줄 텐데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그리고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바닥을 친 상태에서 강하게 갈 거냐 미리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KLS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차트 모양이 아직 훼손된 것도 하나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봤더니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자 기관들이 여기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빠지는 것도 없고 지금 정고점까지 바로 올라가면서 결국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이 안 빠지는 애들도 지금 상당하고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서는 매수의 기회장은 맞아요. 그리고 물밤, 고기반 시장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지금 자꾸 매수 시장이 맞고 시장도 강하고 다 좋다라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얘기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우리가 지금 장은 그냥 대놓고 그냥 사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면 미국 시장이 장대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2374를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810 정도를 돌파를 해주는 양봉 이러면 대놓고 공략을 해도 되는데 근데 이미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먼저 움직인 애들은 지금처럼 5%, 10%가 먼저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측적으로 지금 분할로 매수를 뭔가를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위험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다시 반등을 줬다가 내일 다시 되밀릴 수도 있는 것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바닥을 완벽하게 쳤으니 지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는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낙폭가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즉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종목들 위험하다고 혹은 던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절대 주식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증권주 같은 경우들도 지금 위치에서는 빠진 게 없죠. KLL에 마찬가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익으로 지금 다 돌아섰을 거예요. 최근에서 거의 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절반을 팔든 어느 정도 팔아서 많이 빠져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들어간다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를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엔터주를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증권주를 들어간다라든지 반도체 장비를 들어간다라든지 들어갈 종목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흐름들이니까 최근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 최근에 계속 시장이 흔들렸어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강원랜드 지금 다시 또 수익으로 바뀌었죠. 이거 22,550원인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이렇게 수익으로 금방 돌잖아요. 그럼 이런 수익으로 도는 종목들을 왜 도는지를 잘 분석을 해서 수급이 좋구나 혹은 바닥에 있구나 그럼 수익이 돌아선 종목을 팔하다가 얼마든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매매로 들어가면 5%, 10% 먹기가 지금은 쉬운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종목도 궁금하신 것들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랑 문자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유튜브 상담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트로 유튜브 상담 들어와 있네요. 액트로 매수 가격은 13,600원의 비중은 10% 있으신데 많이 빠졌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13,600원의 폭을 보니까 26% 차트에 비해서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러면 반대로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 26% 정도 빠져있는데 지금 정도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제 반등을 줄 차례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1만 2천 6백원 1만 3천 6백원까지 1만 3천 6백원까지 단번에 반등은 어렵고 1만 2천원까지의 반등을 보면서 일단은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신풍제약 우선주 19만 6천원의 30% 신풍제약하고 신풍제약 우수는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어요. 고점에서 지금 보면 한 44% 정도 빠졌는데 반대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도 생각을 해야죠.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해 2월달 대비 3,700% 37배 3,700% 올라가기 때문에 고점에서 당연히 이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이게 다시 신고점으로 넘어간다는 생각보다는 박스권으로 갇히거나 박스권 못 넘어가고 20만원에 다시 걸리고 다시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고점이 25만원, 28만원에 안 물린 건 다행이지만 지금 바닥에서 여전히 여기 7월달 대비로서도 19만 6천원 자리면 300%가 넘어갔던 자리예요. 수익이. 많이 올라간 자리라서 이거 반등 주면 잘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애들이 고점에 있던 애들이 많이 빠지는 건데 얘는 아직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 반등 주게 되면 한 17만 5천원 자리가 걸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상담을 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20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또 불거지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면 일단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한국알코올입니다. 자, 한국알코올 15,100원에 비중은 10% 15,100원 이거는 지금 시장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뭐 거래량도 없이 지금 줄줄줄 빠지고 있는데 반등 나오면 한 15,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부터는 일단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다음 초록뱀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2,800원 2,800원 때에서는 매도를 잡으라고 했던 자리인데 그렇죠? 이거 1,600원대 1,5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표혁 종목으로 추천해드리고 나서 100%가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반등을 기다려야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어쩔 수가 없죠.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내년에 OTT 시장이 열릴 때까지 뭐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넥슨 GT 자, 넥슨 GT 자, 매수 가격은 12,500원의 비중이 12% 이거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면 넥슨 GT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물려있죠.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때 이런 식의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50%나 빠졌잖아요. 50%나 빠졌는데 이분은 50%가 물린 게 아니고 12,500원 정도에서 사셨고 그러니까 잘 사신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샀다 물렸다 그런 애들을 공략하면 5%, 10%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선 분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안암전자 매수가 안암전자 매수가 2,120원의 비중 30%입니다. 2,120원의 비중은 30% 어디 사신 건가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아, 그럼 그전에 들어갔다가 빠져가지고 물려있다가 지금 수익이 난 거죠? 네, 그 전고점 돌파하길래 따라 들어갔다가 살짝 비기더라고요. 돌파 매수로? 선수 패턴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 안암전자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 1,600원대 공략을 시켜뒀던 종목이고 전역 베스팅 트레이드맨에서도 1,600원대 공략시켜드린 두 프로그램에서 1,600원대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20% 정도 넘게 지금 수익이 났다가 어제 상한가가 갖고 수익이 이제 45% 늘어났는데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추천할 때에서도 이유를 뭐 별거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이유는 별거 없고 그나마 하만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소식과 과거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다. 근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삼성전자에서도 인수할 이유는 없어요. 하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안암전자는 인수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때 1,600원대 추천을 할 때에서도 1,650원 정도 됐을 거예요. 1,650원인가 1,700원인가 그때 추천을 했을 때에서도 이거 올라오게 되면 별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기관들이 최근에 이상하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매적인 패턴에서는 수익이 한 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지금 올라가는 이유도 하만에다가 예전에 납품을 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인데 조금 약해요. 이슈가 이슈가 좀 약하고 일단은 돌파된 고점 2,100원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보유는 돼요. 여전히 매매로서는 살아있는 차트니까 보유는 되는데 이 기관들이 팔아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지금 여기 조금 들어왔던 부분들을 만약에 팔아대면 같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왔던 부분들을 팔게 되면 같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가 좀 너무 약해서 약해서 목표치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마시고 잘 가면 3,000원이고 못 가면 2,500원이 아마 목표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슈가 좀 약해서 이거는 적당히 수익 날 때 절반 정도는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표혁 종목을 드렸던 종목들 강원랜드를 포함을 해서 증권주들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면서 수익으로 돌아서게 되죠. 물려도 바닥에 그리고 고점에 있는 거 물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잠깐 조정받았지만 어때요? 종목들 50%씩 빠지는 거 확인되죠? 절대로 떠있는 종목도 공략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강원랜드 같은 거 이런 거 공략했으면 증권주가 공략했으면 플러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최근에 평화종목도 물렸지만 플러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듯이 계속 실전매매 종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내 종목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노란통 오픈 채팅방에서 이정수 위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등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등대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